왜 간호해 줬는데?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 음식은 왜? 왜 날 따뜻한 눈으로 쳐다봤는데 내 편은 왜 들어주고 왜? 그래 처음엔 싫겠어 실종된 남편 차지하면 당신 보면서 아, 저렇게 변하지도 않는 사랑이 있구나 사람이 있구나 내 친모처럼 쓸모없어지면 남편도 자식도 다 내팽겨쳐버리는 여자가 아니라 아, 끝까지 자기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아, 근데 아, 지금 보니까 내 친모랑 똑같네 아, 필요할 땐 흔들어 놓고 이젠 쓸모없어졌다 당신 혼자 착각한 거잖아 나는 처음부터 우리 소식뿐이었어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당신을 부숴놓기 전에 이제부터 우린 적이야 날 버리고 박도경 선택한 대가 반드시 치러야 할 거야 아멘 우리 소식뿐이었어 당신이